37장 오늘 제게 주시는 하느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37장 요시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 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너부그네설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38장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호갈과 마하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니아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 이 군대가 예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애워싸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래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 이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 이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며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 즉 하나야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를 잡아 고관들에게 애로 끌어가메. 고관들이 노여와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둬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조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38장.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거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다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려 이르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의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내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달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망군의 하나님이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느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느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렌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며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고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끼어 이기고 내 발이 지늘게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과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없어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이리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다라. 이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39장. 유다의 시드기아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누부간 해설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아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며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 내부와 내시장 살스기미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아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남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병원에서 시드기아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누부간 해설 왕에게로 돌아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아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아의 눈을 빼기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의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라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을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담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누부간 해설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야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내시장 누부사스반과 공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이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이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의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 중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40장. 사령관 누부사라단의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이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이레미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이레미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져두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이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업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가미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메 이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가미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가미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일과 가레의 두 아들 요한안과 요나단과 다투메세의 아들 스라야와 누도바 사람 예배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를 애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가미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보라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업들에 살라 하니라. 모합과 암몬자손 중인과 애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가미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새 땀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래의 아들 요한안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가미아들 그대래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래의 아들 요한안이 미스바에서 그대래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정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가미아들 그대래가 가래의 아들 요한안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일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평안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